감사합니다 두 팀 가운데 한 팀이 우승팀이 나오게 되죠 제일 처음에 하셨나요 두 분이? 그렇습니다 실패하면 바로 우승이에요 네 진짜? 순서가 그래요 안녕 그럴 수 없다 가희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이 친구 이상한 친구네요 여태 되게 진정한 모습 보이다가 갑자기 굉장히 여성스러운 척 하다가 갑자기 반말이 툭 쳐 나갔어요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깜짝이야 사과하면 돼요 사과하면 됩니다 그래요 지지 말고 갑니다 기노래지 마세요 룰레 돌려 주세요 멈춰 윤 제일 사랑만은 아니겠어요 이렇게도 사랑이 괴로운 줄 알았다면 차라리 당신만을 만나지나 말 것을 이제 와서 후회도 소용없는 일이지만 그 시절 그 추억이 또다시 온다 해도 사랑만은 아니겠어요 사랑만은 아니겠어요 조영수 씨 성공 성공 다시 정완용 씨하고 가희 씨입니다 갈게요 룰레 돌려 주세요 주세요 멈춰 스톱 멈춰 5 멈춰 호흡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나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마음에 바보 같은 꿈 꾸며 이룰 수 없는 저 꿈의 나라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오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가희! 가사가 쉽지 않았는데 가희씨 잘 넘어왔습니다 아주 차분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차분하고 좋은 친구예요 룰레 돌려! 주세요! 멈춰농! 혜연이 당신은 모르실 거야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세월이 흘러가면은 그때서 미우칠 거야 마음이 서글쎄요 마음이 서글플 때나 초라해 보일 때는 이름을 불러주세요 나 거기 서 있을게요 마음이 서글자막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연산으로 coloured dumbedown